자폭 무인기입니다. 북한에서 이거를 딱 공개를 해요? 근데 또 모자이크 처리도 했더군요. 사진을 공개하긴 했는데. 딱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에서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들에 대하여 려해하셨습니다.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였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 소멸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제하고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계속.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뭔가 제공한 거 아니냐고 일단은 추정은 되는 건데. 그리고 전문가가 약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연구위원. 언론에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 이게 러시아제, 이게 란첼시라고 되어 있죠. 옆에 있는데 모양이 좀 비슷해요. 이거하고 유사해서 기술이저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육군의 K2전차, 대전차 미사일, 드론 요격 가능한 능동방어장치가 없어서 유사시 큰 위협 가능하다. 송영훈 대변인, 이거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건데 이런 거 날라오게 되면요? 일단은 실제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이 주장하는 자폭 무인계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과연 러시아로부터 그러면 정말 기술이저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란첼3하고 지금 외형이 유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북 제재 위반해서 기술이저이 있었다면 상당히 문제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 러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저런 대북 제재 위반된 기술이전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신의주에서 큰 수혜를 입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도적인 지원은 거부하고 국제사회의 어떤 조력을 전면적으로 받지는 않으면서 그런데 러시아로부터는 쌀도 받고 밀가루도 받고 버터도 받고 고기도 받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밀착하고 있는 러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환 교수님, 이게 러시아하고 자꾸 저렇게 가깝게 지내수도 무기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더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게 왜 갑자기 저걸 공개했을까 생각해 보면 앞서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북러 간의 군사협력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러시아 간에. 거기에 무인 공격기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북한이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거를.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21세기 전쟁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자폭형 무인기를 우리가 개발했다라고 과시할 수도 있겠고요. 또 지금 현재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한미 공군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심리전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계기로서 자폭형 드론을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 체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사실 요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물론 정확한 성능이나 이게 위력이 론정지 파악이 됐지만 아직은 딱히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숨가 있네요, 지금요. 알겠습니다.